모델 출신 배우 정호연이 인생 최고의 전성비를 맡고 있다. 정호연은 데뷔작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국내를 넘어 전세계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오징어 게임으로 그는 제28의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비영어권 TV 드라마 시리즈 부문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미국 3대 메이저 에이전시 중 하나인 CAA와 계약했다. 정호연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애플 TV 플러스 새 스릴러 시리즈 디스클레이머를 차기작으로 선택했다. 디스클레이머는 우연히 한 소설책을 읽게 된 TV 다큐멘터리 기자 캐서린이 소설의 주요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릴러 드라마다. 정호연은 힘 역할로 분한다. 힘은 상사 캐서린의 조수로 똑똑하고 활기차며 야망있는 여성. 프로페셔널과 자신감 사이에서 언제든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다. 할리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첫 케빈 클라인이 출연을 확정해 그의 글로벌 위상을 실감케 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